흐흐흐흐흐 4만원정도 아아... 어느 부분은 좋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아 맞어 잠깐 왜 자꾸 류지꺼 사는거지? 굳이 류지꺼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 어차피 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군 학생회실에 한번 가줘야될거같아 아 맞어 아아 바로자는게 아니라 퀴즈프로그램 풀어가지고 지식하나 올려야되는데 아 깜빡했어 아 멍청이 마코토를 만나러 왔어 흐흐흐흐흐흫 ㅎㅎㅎ 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학생들 말고 나이데이 더 많이 알면 안될까? 흠 그렇지 않아 이거 말은 말은 바로 해야겠어 어제 용의장님 방송 보느라 공부 안해서 오늘 기말 조지고 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걸 이런 변명을 하지마 평소에 공부를 안해서 기말을 조진거지 어제 하루 공부를 안했다고 해서 기말은 조지지 않아 뭐 벼락치기 벼락치기 하지만 나도 다 학교 다녀봤고 다 공부해봤는데 웬만큼 머리가 좋거나 타고난 지성이 아니거나 아이큐가 엄청 높거나 기억력이 쌈박하지 않으면 하루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성적이 그렇게 익스트림하게 오르지 않아 우리 말은 제대로 합시다 암튼 기말 모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한참 후 노셔야죠 관시도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략치기로 성적이 오를 정도면 왜 그 많은 대학생들이 도서 시험 기간에 도서실 자리 맡아놓고 도서실을 맡아놓고 도서실 자리 가지고 멱살잡해야겠어요. 자, 평소에 다른 애들하고는 어떤 곳에 놀러가고는 해. 어... 네, 저... 여기에다가 BJ라고 적혀있어요. BJ 마코토짱이에요. join 알아서 게임센터 지금... 지금 당장 갈까 당장 갈까 나의... 게임... 게임...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철권 세븐 해가지고 양각시키 양각해줄게 다시는 게임 센터에 가고 싶지 않을꺼야 내 부캐로 영웅까지 털어주지 아, 아, 아... 그 전화가 있는 건가요? 하하, 내 부캐로 가고 싶지 않을까? 하하... 하나 둘 둘 셋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 일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아이컨이야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옛날에 나는 그 저런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풀메탈 패닉에서 투스케가 하다가 빡쳐가지고 실제 총으로 그 모니터 쏜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상기꾼 장면이었지 자 마코토의 큰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그렇지만 마코토 자신은 열중해서 전혀 시선을 느끼지 못하나 게임어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 날카로운걸 나도 게임에선 총 나쁘지 않게 쏘는 편이지만 나는 그래 나 훈련소 때 염점 못 받쳐서 PRI랑 어처료를 얼마나 받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열이 피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갔거든 울었어 참치 их fountain 이선 차라리 더이선라 지금 뱃뱃 다이소 조금 신나보였다 그 부끄러 그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황제 커밍 오픈 그래 니 동생이요 니 동생 맞고또요 아 여보팡이구나? 문제가 아니야 잘못 봤구만 자 여보팡 어 잠깐 그러면 황제는 뭐요? 뭐요? 아 아 잘못했다 또 아 여보팡보다 황제를 먼저 예금해야 되는데 아 아 여보팡이 황제가 유스케 새끼였어 아 아 하지말자 안해도 돼 에이? 아니 그런거 저 그러지마 마코토 좋은 시간이야. 다시 돌아올까? 그럼... 응. 돌아올까? 못 봤어. 소년 M의 격정 고백 카모시다 사건의 체벌전모 독점 취재기사 미심하구만 미심하겠지 왜냐면 내가 소개시켜줬거든 오야이치쿠 맞아 주인님이 또 보고싶다 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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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왕님은 어땠어 흐흑 중독될 것 같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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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질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절제를 한 번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서점에서 신주쿠에 잠깐 갔다 아 CVE 아니네 신주쿠에 신주쿠? 신주쿠 여기도 서점과 신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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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흐흐흑 꽃집 천연식물 영역대 최고급 영역대 3개정도 미리 사두자 지금 결제 커뮤가 몇일지? 아 이제 3위야? 한참 남았네 정말 많이 물렸고 다 쩌나는데 다 쩌 다 쩌 다 쩌 다 쩌 포스 플라스 카레이드 아 림보 페이스 네 어헤... 정말? 어... 어... 자 자요 부탁합니다 하아 슬리콜 슬리콜 아니 그건 동네 애들이 너를 누나라고 부르는건 그냥 반성같은거야 니가 진짜 만약에 어... 그... 진짜 누난지 누나라고 동네 아이들한테 누나라고 불릴 수 있는 레벨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려면 한사람만 만나면 돼 어... 노하라 신노스케라고 신짱구라고 하지 니한테 가가지고 누나라고 불리면 넌 누난거야 아니면 삼겹살비 아줌마고 남겹살비 남겹살비 우선 준비 이럴수 이차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여야지 그 이랬매도 짱구도 기준이 있다고요 아니 괜찮아 카와카미의 다정함이 느껴진다 자 절제 랭크4 돈이 필요한 이유가 거짓말이래 어 그럴줄 알았어 올 새삼스럽게 알고 있었어 아니야 더 부를거야 난 널 더 부를거라 왜냐면 내 목표는 이번 회차에 내 목표는 최소 다섯달이니까 또 부를건다 아니 싫어 나중에 저봐 나는 그냥 아닥하고 기다리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는? 가는데! 가긴 갈 거야! 가는데! 다른데 다른데 여보팡을 데리고 가자 베벨룸에 잠깐 가서 베벨룸 여보팡 아 근데 이게 페르소나가 레벨이 높을수록 커뮤의 영향을 끼치나요 그런건 없죠 그냥 여보팡이냐 아니냐 뭐 이런것만 있지 않아 그니까 같은 아르카나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냐 없냐 헷갈려가지고 유럽죠 그냥 여보팡만 있으면 되지 으흫흫흫흫 으흫흫흫흫 자 과거에 백실도 그럼... 그래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키류 카즈마라고 전설의 야쿠자 한 명 볼 수 있어 하면 배에 칼빵 맞고 어 도로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 한 명 있거든 어.. 자세히 하네 자 마코토의 부탁으로 조금 떨어져 걸어봤다 여자 한 명이 선지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다 여자 한 명은 위험할 뻔했어 아니 뭘 배우니 그런걸 또 자 마코토로부터 조용한 의지가 느껴진다 바톤터치 바톤터치 뭐 어잇 우리 학교 교복 입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잖아 방과후 살롱 아.. 살롱 아.. 으응 제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일단 올라가서 식물한테 요시 네 요시 아니요 네 아 아니요 6명이요 아니 모르가나 뺏지만 고양이지만 사람이 아니 그래도 동료잖아 너무하다 사람들 전화한다 바로 간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아니 놀리는 거 아니야 어 어 지금은 지금 쥐 재밌어서 재밌어서 으흐흐흐 4 어.. 너무하는군 어이 나니? 선생님 탓이 아니야 보호자 책임은 이거 왠지 일부러 암튼 뭐랄까 구린 냄새가 나는구만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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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